30년간 그랜저는 그 시대가 요구하는 주행 능력을 선보여 왔습니다. 새로운 그랜저 역시 젊은 고객까지 만족할 수 있는 주행 능력으로 변화해야 했습니다. 새로운 준대형 플랫폼 단단하게 세팅된 서스펜션 민첩한 움직임 공기저항을 최소화시키고 고속주행에서도 코너링을 할 때도 드라이빙의 재미가 느껴지는 차여야 했죠. 완벽한 밸런스를 갖춘 주행으로 다시 처음부터 그랜저를 바꾸던 그랜저 그랜저 시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